1.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2.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3.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4.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6. 너는 잔칫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7.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8.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서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9.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9.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10.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11.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12.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미라 하셨다하라. 12.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십니다. 13. 그들의 우상 숭배와 또한 하나님 앞에 신실치 않았음을 인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14. 이제 예레미야의 시대에 와서 드디어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사실은 이렇게 하지 마라라는 것인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내를 두고 자녀를 가지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후손을 가지지 마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갓집에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상갓집, 죽은 사람이 있어도 거기를 찾아가서 애곡하거나 슬퍼하지 마라 라고 하시고 세 번째는 잔치집에 가지 마라. 잔치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또한 함께 즐거워하지 마라 라고 하십니다. 이 세 가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들이 아닌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혼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망령이었을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받고 또한 전했을 때 과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혼자 산다라는 것은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성장을 하고 성숙해서 이제 어른이 되면 결혼하는 거고 자녀를 가지는 것이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유대인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4명, 5명은 기본입니다. 6명, 7명 있는 집도 있습니다. 당연히 결혼하고 당연히 자녀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다른 게 아니죠. 심판의 때가 가까워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생활 또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러한 기대가 사라질 때가 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럼으로써 고통과 아픔이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여서 또한 경고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장례의식을 치르지 못한다 그랬죠. 조문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 많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심판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것을 인해서 슬퍼할 겨를도 없습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선포이고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조문도 하지 못하고 또한 애곡할 수도 없고 그럼으로 인해서 슬퍼하지도 못합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슬퍼할 겨를도 아니라 기뻐할 틈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잔치집에 가지 마라. 왜 그랬습니까?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잔치라는 게 뭡니까? 잔치라는 것은 즐거워할 일이 있어야 베푸는 겁니다. 뭔가 기쁨으로 나눌 게 있어야지만 함께 모여가지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잔치 아닙니까? 그런데 잔치집에 들어가서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슬픔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없는 길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멸망과 죽음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기쁨이 있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의 모습이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참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시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슬픔과 고통과 또한 멸망의 그 어두운 그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리워지는 것. 그냥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축복이 아닌 죽음으로서 심판으로서 그들에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분명하게 이러한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12절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해 보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12절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만큼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조상들 사실 그들 또 자랑할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반대했고 하나님께 불평했고 원망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 더 하다는 거예요. 더 하다. 더 악하다. 더 순종하지 않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와 너희와 너희 조상이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슬리는 그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지요. 조상이 그랬다. 조상이 그랬다. 그런데 그 조상보다 더 심하다라는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과 같이 혹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또한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게 아닙니다. 없었던 게 아니에요. 율법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조상의 또한 역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던 것, 그것이 왜 그랬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일상생활에 바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희로애락이라고 그러죠? 기쁜 일과 슬픈 일과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 모습이 있는데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내게 있는 삶의 모습, 내가 해야 하는 일들, 또는 내가 겪고 있는 여러 상황들에 얼매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어떻게 되느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가 왔고 그것이 심판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 결혼과 자녀와 잔치집과 상가집과 그래요. 다 가야 되고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빠져서 하나님을 잊지 않기는 원합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주시는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생명으로 또한 주님의 주시는 복과 은혜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해 봅니다. 주님 세상에 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 중심에 주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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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